저스틴이라고 저희 한의원에서 마스코트예요. 안녕하세요. 저스틴. 오늘 좀 어떤가요? 아주 그런가요? 지금 되게 생각해요. 알고보면 몸도 엄청난 책이고 저스틴. 혹시 밥을 많이 먹었나요? 안 먹였어요. 굶겼어요 지금. 일부러 이런 게 촬영한다고 해서. 이게 뭐예요? 녹용인데. 녹용은 뭐예요? 먹다가 실수로 흘렸어요. 근데 이제 바지에 이렇게 다 흘렸는데. 저스틴이 막 와가지고 자꾸 바지를 막 하는 거예요. 저스틴이 지금 보면은 하루틀 먹은 게 아니에요. 꽤 오랫동안 먹어 왔거든요. 먹어 오면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도 모질도 좋아지고 살도 좀 붓고 검사상에서도 뭐 특별하게 이상 추측은 나오진 않았거든요. 지금 이 아이가 먹는 그 정도의 양들은 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고양이들은요. 단맛을 못 느껴요. 쓴맛은 과하게 느끼거든요. 일반적인 고양이들은요. 환영을 찾지 않아요. 쓴맛이 많이 나는 것들이 많으니까. 또 먹었을 때 자기가 느끼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내 몸이 좀 좋아지지 않나. 하여튼 그런 느낌도 갖는 것 같아요. 녹용이 좋은 줄은 아는가 봐. 본능적으로 안 됐지. 안 됐지. 아니요. 하는 건 아니여. 오 메. 방키. 두 종이나 같게 써오는 약재. 하여튼 좀. 건강이 최고지?